선호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이젠 소모적이고 상처만 주는 분쟁은 멈춰주셨으면 합니다. 이젠 서로를 보듬고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한 발도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? 뭔가 잘못하시는군요. 우린 정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도 아니고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아닙니다. 이제 중3인 내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대체 왜 누가 진실을 덮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. 아무도 진실을 덮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덮고 덮어서 아무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찾으려는 사람한테는 보입니다. 마음을 열고 드린 말씀인데 결국 또 제자리군요.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은 제자리인지 모르지만 우린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때마다 또 덮으실 겁니까? 그럼 우린 또 한 발 나아갈 겁니다. 연설 잘 들었습니다. 선우 아버님. 그러다 자칫하면 쓰러져서 영영 못 일어나십니다. 내가 쓰러지면 아내가 이렇게 세울 거고 아내가 쓰러지면 내가 이렇게 세울 겁니다. 둘 다 쓰러지면 우리 수호가 이렇게 세워갑니다.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세워줄 사람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. 하나 Geoffrey 흫 흫 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